오늘 소개할 유료 앱 경품은 총 11가지로 안드로이드는 8가지, iOS는 3가지입니다. 최근에 나오는 유료 앱 경품을 보면 한참 막 나올 때와는 달리 대부분 게임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걸은 적도 몇 번 있습니다.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정작 필요한 것들은 좀 덜 나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. 일단 언제나 그렇듯 앱별로 소개하는 기능을 보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너무 늦지 않게 설치하시고요. 그리고 설치할 때 무료 버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먼저 안드로이드 전용 유료 앱부터 소개하면 첫 번째로 소개하는 건 워치 스킨 앱입니다. 스크린샷을 보시고 필요하다면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고요. 다음은 이력서 템플릿 앱입니다. 이력서를 준비한다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다음은 단위 변환기 앱입니다. 앱 정보를 보면 18가지 범주에 변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온도라든지 질량, 길이 등 다양한 단위를 지원합니다. 다음으로 소개하는 3가지는 아이콘 팩입니다. 스크린샷을 보고 마음에 든다면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이콘 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런처 앱이 필요합니다. 각각의 아이콘 팩 앱 정보로 이동하면 지원되는 런처 목록을 볼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으로 소개하는 두 가지는 게임 앱입니다. 스크린샷과 앱 정보를 보고 플레이하고 싶다면 설치해 보시고요. 다음으로 소개하는 3가지는 iOS 전용입니다. 참고로 iOS 전용으로 나온 경품 유료 앱은 설치한 다음에 앱을 실행하고 라이프타임 평생 무료 메뉴를 눌러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하실 때 참고하시고요. 먼저 소개하는 건 사진과 영상을 잠글 수 있는 앱입니다. 앱 정보를 보면 특별한 건 없고요. 스크린샷처럼 사진과 영상을 잠글 수 있고 앱 잠그기 기능도 제공하는 걸 볼 수 있네요.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고. 다음은 스캐너 앱입니다. 앱 정보를 보면 OCR 기능을 제공해서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변환할 수 있고 PDF 파일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. 리뷰를 보면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스캐너 앱이 필요한 분들은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차분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앱입니다. 앱 정보를 보면 이명으로 인한 귀의 지속적인 울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기타 다양한 상황에서 편한 오디오가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치할 때 무료 버전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